안녕하십니까?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전남 해상까지 올라와 전북은 점점 중심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태풍은 수확기를 앞두고 찾아와 걱정이 더 큰데요. 전주 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허현우 기자,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이곳 전주천도 조금 전부터 태풍을 시감한 만큼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. 평소 1m도 안 되던 이곳 하천 수위도 30% 정도 물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 천변 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돼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전라북도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서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과 부안, 보창 등 항포구에는 3천여 척 어선에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. 도내 8개 섬을 오가던 여객선은 오전부터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를 3번씩 오가던 군산공항 항공편도 경향된 상태입니다. 지리산 국립공원 등 도내 130개 산림탐방로는 모두 통제됐고 바람이 초속 25m를 넘어가면 전북 지역의 모든 교량 통행도 제한됩니다. 내일 낮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최대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.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는 벼 쓰러진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무주와 장수 등 과수 농가도 이번 달 만생종 사과수확을 앞두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 고창 모양성제 등 지역 축제는 연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는 잠시 뒤인 밤 10시부터 태풍 중심부와 가까워져 오늘 자정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인 태풍에다 천문조까지 겹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며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주천변에서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